고정된 애고가 있는 것처럼 살고 계시죠? 어제랑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초기 불교는요, 정말 일상의 아주 우리 삶의 근간이 되고 있는 애고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고정된 애고는 있는가? 내가 애고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 석가모니가 질문한 거예요. 오온이요, 육근이요. 그러면 우리식 말로는 생각, 감정, 오감이요. 그게 육근이잖아요. 생각, 감정, 오감이 그러면 고정돼 있는 놈이 있냐 이 중에 이거죠. 오온, 육근이 고정돼 있더냐 석가모니가 추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나요, 없나요? 고정된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오감도 변합니다. 그러면 이거 다 빼고 고정된 나는 있나 이거죠. 이거 다 빼고 고정된 나는 있나. 근데 신기하죠? 고정된 나가 안 잡힌단 말이에요, 현상계에서. 현상계에서 고정된 나는 없다 하는 게 아공입니다. 현상계에서 고정된 나라는 게 없다. 생각, 감정, 오감이 무상하게 변하는데 이겁니다. 생각, 감정, 오감이 무상하게 변하는데 이건 내 생각이야라는 미세한 생각이 있어요. 그게 예고예요.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내 감정이야. 이건 내 오감이야. 계속해서 무리 무의식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나야, 나야, 나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여러분 무의식에서 그 미세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고정된 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그걸 문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트만이니 뭐니가 아니에요. 석가모니 관심사는 참나니 이런 게 아니고요. 당신들이 느끼는 고정된 나라고 하는 게 있냐 이거죠. 그러면 내가 있냐 그러면 고정된 내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고정된 나라는 게 공하다. 고정된 나라는 게 공하다. 단순히 없다라기보다 고정된 나는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애고는 존재하느냐까지도 질문하는 거죠. 애고는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 고정된 나라는 거는 없다. 실체가 없다. 뭐 이거 맞아요. 맞는 말인데 여기서 끝나면 허무하니까. 그럼 나는 나라는 게 아예 없는 거냐 이거죠. 나라는 게 아예 없는 거냐. 그럼 또 석가모니는 무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없어? 너 있잖아요. 당신 있잖아요. 지금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윤회하고 있잖아요. 석가모니도 오도성이 나 이제 윤회 안 한다는 기쁨이었거든요. 그럼 윤회하고 있는 나는 있잖아요. 고정된 나는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없냐. 고정된 나는 없다. 그럼 나는 있냐 없냐. 있겠죠. 어떤 식으로 있느냐 이거죠. 그럼 고정되지 않은 식으로 있겠죠.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어렵겠죠. 이건 아시겠죠. 그럼 이걸 아공을 깨달으신 분은 어떻게 살까요? 집착 안 하시겠죠. 이 생각이 나라고 집착 안 하시겠죠. 빨리빨리 흘려보내시겠죠. 이 감정이 나라고 집착 안 하시겠죠. 애고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실체를 알아요. 고정된 내가 없기 때문에 너 너무 그러지 마. 너도 그 집착이야. 라고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너 그 집착이야. 고정된 나가 있다고 착각하는 게 집착이야. 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보세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시죠. 지금 생각하시죠. 제 얘기 들으시면서. 실존을 돌아보세요. 지금 생각하시죠. 그 생각의 주체 누군가요. 내가 생각하잖아요. 지금 어떤 감정 느끼시죠. 감정 느끼는 순간에 내가 있습니까. 계속 있어요. 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괴롭고 내가 슬프고 내가 힘든 거예요. 불교를 오해해서 불교는 무하론이니까 내가 없다는 철학이래. 사실 나는 없대.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가서 진지하게 상담해 보세요. 제가 없어요. 불교를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난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생각의 주체로서 있는 거예요. 지금 방금 그 생각의 주체로서 나. 그 슬픔의 주체로서 나. 그 오감의 주체로서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놈들이 고정돼 있지 않잖아요. 나는 계속 있는데 계속 있는데 고정돼 있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정불변의 나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해 되신가요? 고정불변의 나라는 게 없다.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고정불변의 나는 없다. 그럼 내가 없냐? 아니, 나는 존재한다. 이해 되십니까? 이 정도가 아공이에요. 그러니까 아공 정도 깨달으시고 아공 정도만 깨달으셔도 과거 놔버려요. 과거의 나 아니에요. 그거 놔버려요. 미래의 내가 겪을 걸 미리 걱정 안 해요. 놔버려요. 나라는 놈도 시시각각 변하니까 나는 있는데 무상한 연기 속에서 존재하니까 시시각각 변하니까 어느 하나의 나를 가지고 나라고 주장 안 한단 말이에요. 나는 있는데 나에 대해서 집착을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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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